원주시, 여주시, 횡성군 등 3개 시군이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은 다음에 추진한 원주추모공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. 원주시 흥어면 사재를 이뤄내 3만 4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된 원주추모공원은 모두 7개의 화장로와 만기를 수용할 수 있는 봉안당, 부대시설 등을 갖췄습니다. 새로운 추모공원이 문을 열면서 원주시 태장동에 있던 기존 화장장은 철거되고 공연장과 다목적 체육시설이 들어설 기획입니다.